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했고 본서에, 여기는 지서구 본서에 가서 더 조사하고 내일쯤은 내보내 줄 거라고 내일 올게 이러면서 그것이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두 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셨는데 하이잭킹을 당하셨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11명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의 강제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년이 지났습니다 사랑에 적용해서 시설을hoebe 코아푸와 인디비지얼들, 왕이의 역할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2010년도 6월 17일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WGEID,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기적기자발실종실무반에 저희 아버지를 국내 납북자 중에는 처음으로 접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기념관만 지어놓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납북된 분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